오늘 헤드라인은 이거 재밌습니다. 윤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입니다. 월 300만 원 당비 내는데 당원으로서 할 말 없겠나? 그러니까 말만 해야 돼요. 원래 특별당비는 저도 알지만 대통령도 내고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지자체는 다 내잖아요. 말을 하는데 말을 해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그냥 원칙론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당의 어떤 전당대회가 정말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정말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뭐 그런 분,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혔으면 좋겠다.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원론적인 발언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 공식적이고 원론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발언이 아니라요. 이건 개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요. 그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룰, 100% 당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의견이에요? 이건 개입 아니에요? 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 의견을 과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권력을 가진 분은 의견이 없어요. 그건 지시고 통제고 강요해요.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바로 다음 날 그래요, 100%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의견 표명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대통령도 윤회관들도 전부 전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내에서 어쨌든 반감, 대통령의 지나친 전당대회에 대한 개입. 이게 안철수의 부상, 김기현의 정체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다르게 써야죠. 그리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전을 중심으로 본인이 연포탕 얘기를 했으면 그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연포탕 끓이려고 물을 올려놨다가 대통령실에서 또 누구를 저격하면 거기 쭈루룩 쫓아가고 여기 불도 안 붙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또 칠판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연포탕, 좋은 말씀입니다. 연포탕을 끓이겠다고 김기현 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포탕에 넣기 전에 낙지를 엄청 두드러워 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게다가 지금 김기현 의원의 연포탕은 그게 원래 연대, 포용, 탕평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대를 포기한 한탕주의가 돼버렸어요. 그 연포탕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포는 포기다? 김기현 의원이 지금 당권 주자로서 전혀 부각이 안 되고 마치 윤 대통령이 후보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이. 그만큼 대통령실의 개입이 지금 지나치고 그 바람에 오히려 전당대회 구도에서 김기현이라는 후보의 매력, 메시지, 비전 이런 게 다 묻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선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서로 전략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하는 말도 상충되고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고 무작정 그냥 강공 일변도로만 치닫고 있는데 이게 당내 분란만 일으킬 뿐이지 그다지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급기야 협박이 나왔습니다. 만약 안철수가 당대표되면 대통령은 탈당할 거야.